좌우 아군이 승리할 수 없어 방금 해킹 자 화이팅 방수나 방수나 방수나는 반말이고 방수나는 반말이고 방 5명 오팡 없다 오팡 1 아이고 최초량이 계시네 방이 왔어요 계급이 간질한다 대장 서구공 어 안하고 좋죠 안하고 초장 딱 찍어가지고 계급방 계급방 아니 아니 정리해라 방이 자 새로 오신 분들 3라운드 맵 이제 시작이구요 위상, 미사일, 데캠, 벙커부스터까지 맵 4개 하고 리방합니다 일단 같이 하실 분은 대기하셨다가 들어오셔도 되고 3라운드 미리 예약하셔도 돼요 지금 영원형님 채팅으로 예약하셨고 4자리 남아있어요 지금 예약 끝나고 또 비반방 파서 다른 분들은 선착순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일단 뭐 저희 클랜 형님들이 확실히 좀 많이 계신데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저희 클랜 뭐 유무 상관없이 이제 방송 봐주시는 시청자분이면 다 참여 가능해요 또 뭐 기존에 공방에서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거 좀 해방하려고 하는 시점이니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사생형 예약이에요 어? 본인이 꼭 예약채팅 치셔야 가능합니다잉 아 오케이 찬이형님 예약 확인죠 오세요 종은 두 분이 일단 예약하세요 중생 오와 칼이 안나러 가네 와 방이 쓸 거 같은데 바로 비 하나 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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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이다 빵빵빵빵빵 와아 빵빵빵 꿀빵이네 나이스 오 쎄는데 나이스 여기 4명 뛰어오는거야 잘 못돼나? 여기 있지 않아 여기 있지 않아 오 2총원 바로 고총이지 오 그 깍수를 방에 계실거 같은데 아까 개구발 누구였지 잘못 들었나? 방 없죠? 안보여요 소비 조심 어! 중인가? stag 방 잡 död 설 회이퍼지롱 animated 와 이게 안먹었다 설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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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 설 설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모닝 나이스 나이스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도웅이 좋았다 나이스 존재가 나이스 존재가 나이스 나이스 존재가 그렇게 좋은건가 맞지 맞지 버프 효과있지 뽀빵 하나 어 살려주세요 뽀빵에 첫 주력님 있어요 왔다 아파라고 예약 3번 확인 확인요 망입들 망입들 방 들어왔나 대국 방 들어왔다 아웃 아웃 반공략을 많이 하시네 이러다가 옥하면 올 것 같은데 에이 형 다녀오세요 확인 아 네 다리 형님 예약하겠냐 왼쪽 아래 스미라님 왼쪽 아래 숨어있어요 왼쪽 아래 왼쪽 아래에 한 번 숨어있는데 앵글있고 왼쪽 아래에 한 번 숨어있는데 이거 해봤데 방 뛰어온다 제가 아까 봐가지고 안 돼 초아크롬 무지 개삐 오빠는 없음 좀 너 방 조심해야 되는데 포어쓰다 뜨거운 경台 하나 number 하나 이건 당연하지 flexibility 패스했다 패스했는 중 폭격다 뒤에 아직 있던 것 같아 주목 패스 둘 재현이 형 반 내가 세이브 퀸 반 아아 불응삼촌 개피 중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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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중 내려갔어? 네 내려갔어 폭폭폭폭폭 어? 선화 님 맞았어요 감사합니다 불응삼촌 개피 개피 불응삼촌 개피에요 불응삼촌 불응삼촌 적ard 방 올라갔다 올라갔다 — 물배 — 뭐야? 오피되나 다시 중개 중개 방이다 이거 왜 데자뷰 갔냐? 아 문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 해킹 다시 끄셔야 할 듯 오 한 대 맞았다 탕탕이다 하루더님 같은데? 탕탕이 제일 무섭다 뱅 하나, 뱅 두개 방이 연막 하나 오! 아! 곱팡 계단 우리 오타냐 님이 혹시 스미어 님이시니까 아이고 정말 정말 뒤에 하나 더 아리도 곱팡 계단 중개랑 ㄷ 중개랑 ㄷ 오! 중을 100 어? ㄷ 어? 중개 중개 어 뭐야 중옥 중옥 다시 중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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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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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이 어어? 어? 우리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청 방 있어요 초대 야 손에나 불리네 손에나 불렀다 파이팅 knocked down 맞았다 상탕탕이 너무 무섭다 적들아 왕자 배하루도님 좋으노 어서오세요 여운형이 오셔서 아 아니면 초하연님 둥그래TV 디코방에 한번 올려주실래요 방 들어왔다 방 들어왔다 방 들어왔다 방 들어왔다 다리 형님이시거든요 형들 어게인 다리 형님 방 다 들어온 오 뭐야 계단 방개 방개 물베 물베 뒤 방위틀 방위틀 방개 방개 방팔 나이스 형들 방위 갱이라고요? 믿고 갑니다 오 오 진짜 한대 한대 인정합니다 오 오우 서방 오빵 없다 탕탱이 너무 무섭다 잠깐만 레그 지금 아아 맞네 D 아까 DRG셨네 다시 바꾸셨네 DRG로 누가 보고 싶더라 저번에 그러니까 NRG라 하시던데 그냥 오케이 수정 완료 아 그리고 저기 DRG 저거 팬닉은 우리 클랜 상관없이 그냥 바꾸실 분들은 바꾸셔도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 팬닉입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빵 쓰나 할텐데 쓰나 반 반 어우 추구님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있다 동훈아 이쪽으로 있다 오빵 이게 맞아? 이거 반이에요 반 이거 완전 개피 그럼 이거 완전 개피에요 그럼 저도 세대 때리기 나이스 아 까비 미션 2 음 분위기 하고 왔다 막힐 분위기 동훈아 동훈아 왜 쓰나 안 해냐 근데 매미 섭쇼님 뺏었어요 어? 뭘 숫자 제한 없는데 쟤 빵 쓰나 헐 어 아프게 맞았다 오 개구 오 개구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도 시참이거든요 어차피 다음 주 토요일은 전기 시참 셋째 주 토요일이라서 어떨지 시작 방위만 가봐요 아 오케이 제가 총을 갑니다 오 폭폭 오 쟤 오 쟤 왔다 왔다 죽음 안 보이는데 방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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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없다 올라간다 방위만 더 방위만 더 방위만 더 아 이게 맞아? 어? 방없이 쏴 자 패스 나 있고 왼쪽 왼쪽 돌격 야스 나이스 오!! 나이스! 나이스! 깜놀 샷! 바운드 해킹! 저 쟤네! 아이고! 저 옥스나 한번 갈게요 확인 오늘 영혼 형님 훔쳐서 보고 가시겠는데? 한번 라빈 삼촌 발쓰기 한번 내줘보시기 오른쪽 전방이다 오른쪽 전방이랑 왼쪽 전방 왼쪽 전방 풀 폭무해 다시 중으로 중옥 중옥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한 명 있고 왼쪽에 하나 까드릴게요 왔다 왔다 오른쪽 우리 패스 우리 패스 했음 기운 팍 기운 팍 오 앞에 나이스 기운 팍 있음 우리 패스 해 주셔야 되는데 오 원자니까 다른 곳 갈게요 오 라스트 우리 방뜸 적퇴통 적퇴통 핀 두개 이거 옥 보시는 분인데? 오 오 아 코나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뽀로 뽀로게 보러 갈까 표창고고 어 표창 썼던가 어 우클릭키 아니었어요 아닌가 우클릭키 근데 우클릭키 나갔는데 누가 한도만을 바뀌었는데 아 그래요? 오 설탕을 만들어나서 설탕을 만들어라 어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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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건 되겠다 용용용용 빠질게 실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9시 힐 불응형님 힐 아 이거 왜 안되나 방 1쪽 하나 방 1쪽 불응형님 힐 9시 하나 중계 내려온다 나이스 중옥에 하나 더 밤낚시 형님 내려온다 내려온다 중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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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세요 그 중옥 오른쪽 오른쪽이요 오른쪽 오른쪽이였어 우리 진짜 빼간다 야 처절하기 잘 잡고 해주네 중계 중계 밸런스 후 다시 한번 착각 이번에 중 바로 갑니다 나 옥방 가야겠다 동영콘 말이 없어졌죠? 중계 중 아까 중 박스 타가지고 재현 삼촌 잡았어요 오 오게 중옥 하나 기본 박스 한 분 계신거 같은데 밤낚시 형님 그럼 낚시빵 조심해요 낚시빵 어 내가 세이브킹 필 재현이 형 필 세이브킹 형 잠시만요 아 중계 아 중계 아 중계 누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가 좋아 진짜 맥주 크 우아 방위 가자 가자 적 배 가자 방위 으아 아가가오쿠 왔다 아 아 반샷 절밤 반 형님 앉아 오케 잘 초네 잡힐 오쿠 삼촌 이제 그러니까 세이브 찬스 세이브 찬스 세이브하시면 치킨 아 까비워 아 그 와중에 옥고가 나왔다 맞아맞아 대회때 또 상하이 그때 상하이때도 카드약 하셨죠 재현이형 옥이랑 제가 야무지게 반쳐드릴게요 중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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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씩 고핀 치는거 조심 고핀 치지도 않대 자 나 쪼는 중 폭포 자 중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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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포 하나 폭포 하나 폭포 하나 제가 할게 폭포 하나 나 설대까지 잘 오 하나 더 기운파 하나 더 있다 기운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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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옥 뚫었어요 우리 방위 우와 확실히 미성 공격이 빡세다 방위 다 했어요 방위 다 했어요 옥살 하면 될거 같은데요 옥살 우리 적빼도 먹었는데 옥살 하면 될거 빙빙빙빙빙 자 방개 방개 스나 아 내려갔다 방개 스나 방위 까는데 어 중옥 중옥 스나 방위 깠어요 우리 해체해줘 해체해줘 어우 까비 나 이게 불흥인지 알았다 폭탄이 미션 폭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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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형형 오셨으니까 잡으러 가야겠다 잡으러 가야겠다 잡으러 가야겠다 왜 중옥을 안 내려오시지 나 이번에 중옥 가봄 오 처출형님을 잡아? 성장하는 유황조구먼 연막 좀 거치고 가는건 연막 쓰고 가야지 왼쪽 폭 오른쪽 폭 폭 폭 우와 녹았다 하지만 아이고 중옥에서 백업 왔다 오게서 중옥 백업 머리 반 나이스 중옥 둘 중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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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기 됐어 오 이거 광총 돌 때 이거 모션 버전 빙빙 아 빙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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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들었나? 안쪽에 있어봐 하늘 어 하루도 형님이 쓸건데 적배도 있다던데 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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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반가워 방위 맞다 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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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왠지 감기 적 HP인데 방비우수지 뭐야? 안 되겠다 기계 갑니다 온 턴 대로 가야겠다 방위 포함계 쫓아쫓아쫓아 크리스 형님 맞췄나? 못 맞췄나 보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 왓더 폭! 오 왓더 폭! 내 거 염마 알아? 삥! 아 연막이네 이거 연막 거치고 우리 뒤치기 봐주셔야 해요 응 난 안 거쳐도 돼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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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가 살짝 저 뺏돌스나 있을 것 같은데 저 뺏돌스나 있을 것 같은데 아앙 기모띠 걷기고전 고 아 요렇게 싹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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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개고! 아하 연습은 연습 못해서 하자 어 크리스 형님 개피 강릉 크리스 형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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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 당해버렸노? 아 아 아깝다 우리 6대 3인가? 아까 거기서 그냥 다이렉트네 으으 미치겠네 아깝스 미사일로 가시죠 這樣子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